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제띄고요. 사실 제가 조금 빨리 왔었는데 제가 더 빨리 왔었는데 좀 아쉬움도 나고 아무튼 우리 난저님 제가 처음 뵀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.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. 말씀 드리겠고요. 오늘 무슨 날이죠? 오늘? 우리 월미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 부산서도 제주에서 팬카페 역시 속년에 즐겁게 먹고 노는 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번에 첫 앨범을 냈습니다. 타이틀곡은 장날이다 라는 곡이고 우리 박상철 선배님이 주신 곡이에요. 천천히 드시면서 신난 노래니까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M.I.P.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 오늘 목사람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. 아우 잘 봐주세요. 자 앞으로 아껴주세요. 참 날이다. 잘 봐주세요. 좋아요. 끝! 오늘 날이 chats 날이다 사람들 넘쳐났는데 우리 수도 세 사람이 해 Justinė 어 zat 사람들아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왕자 지껄 하지 말고 나 한 번 봐주소 전 더불사 각설이도 홀라 홀라 아저씨도 내 말 좀 들어보소 나 한 번 봐주소 사랑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넌 우리 해보지 마 너도 하나 관심 없네 오늘은 작은 날인데 박수 한번 드세요 자 모든 일 챙겨놓고 선생님 함께 왔습니다 많이 함께 드십시오 오늘날 이 장난이야 사람들 어쩌라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작은 업체 사람들아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왕자 지껄 하지 말고 나 한 번 봐주소 전 더불사 각설이도 대장관 아저씨도 내 말 좀 들어보소 나 한 번 봐주소 사랑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넌 우리 해보지 마 너도 하나 관심 없네 오늘은 작은 날이다 오늘은 작은 날이다 내 작은 날이다 내 작은 업체 오늘은 작은 날이다 오늘은 작은 날이다